시청자 여러분, 저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김용철 소장님, 박성재 교감님, 옥지상 교도님, 성기둥 교도님, 장윤아 의료과장님, 야, 나 빼먹은 사람 없지, 응? 나. 야, 나 빼먹은 사람 없지, 응? 나. 나 빠졌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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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안하다. 야, 진짜 미안하다. 나 미쳤나 봐. 어떻게 널 빼먹을 수 있냐. 나 진짜 정말 미안하다. 너 진짜 미안은 해? 어, 정말 미안해. 야, 너 진짜 미쳤나 봐. 진짜 미안하다. 야, 그라운드. 너, 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서 다 용서할 수 있겠다? 나 쟤랑 사귀어. 만난 지 다섯 달 넘었어. 뭐? 뭐? 하지 마. 야, 김재형. 제가 가지 마. 일로와. 일로와. 야, 야, 일로와. 미안하다며. 내려놔. 저기, 내려놔. 나.